그럼 이제 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의 상황을 또 바라보는 또 투자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일단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난주에 또 명승부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엔터주나 아니면 원정 관련 종목들 봐야 된다. 오늘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보면은 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포커스를 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잘나는 장이에요. 자 이번에 보면은 원전주 말씀드렸죠. 원전주. 게임주 엔터주 말씀드렸는데 원전주에서는 제가 그랬죠.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아시냐. 뉴클리어 런치. 뉴클리어주들이 한정기술 신고가 우주돌파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개인들을 대형주로 묶어놓고 지금 그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가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못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코스닥 시총 2위인 에코프로비엔, 카카오게임, 펄어비스 등등. 시장인 코스닥에서 시총 2위, 4위가 엄청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원전주에서 좀 폭등을 했는데 이후 중국에서 원전 제가 말씀드리고 100기 이상 짓는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정기술이 폭등했는데 오늘도 좋은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제 돌파차트에 저항에 걸렸는데 거기를 더 뚫었어요.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저희 명승부사 저의 노란톡에 좀 오셔서 뭔가 시각을 좀 바꿔보셔서 포트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그리고 엔터에서는 하이브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죠. 주위까지 받았어요. 주위.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위까지 받았으니까.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까지 올라갔죠. 결국 증시는 요소수 사태, 물류 대략으로 제조업이 당장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반대급부, 풍선효과로 다른 쪽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펄어비스, 하이브, 게임주나 엔터주 이런 것들이 주도주고 또 오늘 후발주로 게임주에서도 새로운 애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10%씩 급등하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니까 아, 저거 너무 오르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한 주식이다 좀 생각하시면서요. 비중을 쪼개서 그쪽을 더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제시드리는 것이고 방송을 보고 투자하셨다면 한정기술이고 펄어비스고 카카오게임즈고 수익이실 텐데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한 쪽에서는 차익도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엔터주, 게임주, 원전주 그리고 에코프로비엥 같은 코스닥의 2차전지 이런 주식들이 시장보다 강한 주도주인데요. 증시는 또다시 제2의 한정기술이 나올 겁니다. 열린 마인드를 시각을 좀 보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좀 오르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그쪽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님 말씀처럼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니까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잘 맞춰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요즘 가는 놈이 더 간다. 올라가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가요? 신고가를 가는 주식은요. 추세가 날카롭게 써서 그림이 이렇게 무섭게 가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런 주식들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겁나게 좋다. 속된 말로 겁나게 좋다 하는데 겁나고 좋은 주식 그게 수익이 납니다. 겁나고 좋은 주식 하나 또 말씀드려본다면요. 제가 우리 김수호 아나운선님께 지난번에 여쭤봤죠. 골프지술 아시냐고. 골프점도 요즘 보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겁나고 좋은 주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겁나 좋은 주식인데 투자들이 이 정도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꺼립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카카오나 ATMM 등이 무섭게 오르는 시기에서 보면 그게 꼭지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꼭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꼭지를 치고 조정이 들어오면 주식을 들어가서 수익을 못 본 분들이 물리곤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프전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도 골프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골프 치는 것들 많이 올리시는데 요즘 뭐 당구 대신 골프라는 말이 들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공중파라든지 유튜브에서도 골프 프로가 인기가 많고요. 노래방 당구장 대신 골프를 치는데 사실 이제 필드 나가는 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게다가 겨울철도 오고 있고 그렇다면 스크링 골프, 실내에서 골프를 치는 곳이 바로 골프존이 사업의 영역인데요. 이게 지금 한 게임당 떨어지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천원, 천오백원에서 이게 더 올린다 그러는데 바로 이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골프존이 프랜차이즈들이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얻어가는 수수료 수익과 함께 골프 쪽에 뭔가 이제 새로운 메카로 골프존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를 눈치채한 외인들도 지분을 요즘 꾸준히 높이고 있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향후 메타버스 시대에 가상 공간에서 나중에 골프를 치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것을 해나갈 기업이 골프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장에는 코스닥 시총 상의들과 함께 실적이 좋아지는 코스닥 주식들 위주로 비중을 조금 더 옮겨가 보시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닥 쪽에 한번 시선을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